지금 뭐 하는 거야? 최재가 T9 건으로 소송 준비하고 있는 거 왜 보고를 안 해? 지금 보고하러 온 겁니다. 암튼 이번 T9 건으로 손때요. 그거 우리 문 실장이 맡아서 할 거니까. 우리 법무실 업무를 비서실로 넘기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법무팀한테 자료받아서 빨리 움직여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 이유? 봉투 열어봐요. 난 분명히 외삼촌을 돕겠다고 했는데 뒤에서 이런 호박 실을까? 아니 그쪽 집안 원래 그래요. 보궐선거에서 최지혜 도움을 받으려고 도와주는 척 할 뿐이야. 도와준 척한 게 아니라 도와줬어요. 변 실장님 와이프가 최지혜를 우리 도도그룹을 상대로.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요. 믿은 내가 도라이지. 어떻게 지시하는 대로 할까? 그냥 내가 지시한 대로 할까? 알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내class받은 그냥